5개 구군이 정월대보름을 이틀 앞두고 산불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울주군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정월대보름 달집 태우기 행사를 취소했지만, 쥐불놀이와 무속행위, 논두렁 소각 등으로 산불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마을 방송과 차량 방송을 통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나머지 4개 구도 산불 감시원을 달맞이 인파 밀집 예상 지역과 등산로 등에 배치하고, 산불 예방 진화되는 비상 대기한다는 방침입니다.